봄같이 포근한 날씨가 며칠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매서운 바람과 함께 눈이나 비가 내린 곳도 있었습니다. 밤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로 오늘보다 10도 정도 낮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찬바람이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더욱더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파손은 물론 떨어지는 물건에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 밤에는 포항과 영덕에 한파특보까지 내려지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 포항의 기온은 영하 8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 떨어지겠고요. 칼바람의 체감온도는 20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8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내일 흐리고 오후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4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영하 3도에서 0도로 머무르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해 중부 해상의 물결은 8미터까지 일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6미터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한파는 빠르게 누그러지겠습니다. 토요일 낮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